한국한테도 그걸 묻는 거죠 한국도 야 너희 말이야 중국 그거를 뭐 좀 본지로 이렇게 이렇게 많이 놓쳤던 거 아니야 너희 언제부터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 정신 차렸어 너희 좀 일찍부터 중국에 대해서 준비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만약에 물은다면 어떻게 될까 너희가 일찍부터 반중이었다면 너희가 일찍부터 진심반중이었다면 마땅히 했어야 될 일 중에 안 한 건 뭐가 있냐 이렇게 만약에 우리한테 묻는다면 무슨 생각이 드냐 여기서 제가 이제 China Insights라고 유튜브 채널인데 제가 즐겨보는 채널 중에 하나예요 거기서 이제 그 흔히 미국이나 흔히 이제 그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한국의 급작스러운 이런 그 사람들 눈에는 굉장히 급작스러운 40도 급작스럽고 180도 방향 전환 친중에서 반중으로 이걸 그 사람들 관점에서 해석한 게 줄줄이 나와 있어서 제가 오늘 거기에 빗대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첫째 꼭지입니다 그 China Insights 그 유튜브는 그 유튜브는 일단 한국의 지리적 군사 지리적 위치를 주목을 합니다 South Korea is a unique country in this region of Northeast Asia Taking Seoul, South Korea as the center, a plan can fly a half hour radius and draw a circle It covers these national capitals, Beijing, Pyongyang, Tokyo, and Taipei in Taiwan In other words, all the most important countries in Northeast Asia are included in it So although South Korea is a small country itself, its attitude toward the CCP, which side it chooses in the confrontation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is a significant issue that will determine the fate of a nation 네, 일단 한국의 군사 지리적 위치가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저는 이제 이거를 이런 그림으로 그동안 쭉 설명을 해왔죠 중국에 대해서 한국은 최근적 공멸 독침을 하는 그런 자리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해있는 처지가 자유공화국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유지 발전을 시킬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중국의 반생민지로 전락할 것이냐 이 갈림길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적 공멸 독침, 그러니까 중국이 도발하면 북한 내세워서 도발하거나 이렇게 도발을 하면 우리가 중국이랑 같이 멸망해버리겠다 중국의 8성 3시, 해안 쪽에 8개 성과 3개 도시 그중에 특히 북쪽에 있는 5성 그러니까 이제 저장부터 시작하죠 저장, 장슈, 산둥, 허난, 랴오닝 5성, 그 다음에 3시, 베이징, 티안진, 샹하이 여기랑은 우리가 그냥 같이 공멸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말대로 동북아 전체가 잿더미 된다 그런 각오, 그런 사중생의 각오를 가지면 평화도 지켜지고 또 우리가 자유공화국으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패닉에 질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세훈이가 거두절미하고 사람들 패닉 몰아내는 그걸 보고 저는 간첩 손에서 노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패닉에 질려서, 패닉에 질리면 종중 친중에 굴복하는 거거든요 오세훈이처럼 어떻게? 어떻게? 핵이 온대 어떻게? 이러다가 이제 종중 친중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의 반식민지가 되는 거죠 오세훈 시장, 당신 철 좀 들어야겠어 그러면 안 되지 자, 이게 이제 그 차이나 인사의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한국 경제는 중국과 깊게 엮여 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 대한 무역자가 굉장히 줄어들고 빈치에 몰려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제 그걸 이제 딱 배경을 깔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세 번째 포인트를 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한국의 정치권은 중국 간첩과 종중 세력에 깊게 침투돼 있다 너무 재밌어 이거를 폴란드 평론가도 한번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다시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는데 그 평론가가 누가 그거 알려주세요 어느 꼭지에 몇 분이라고 폴란드 국영 TVP에서 나온 거예요 TVP 그 채널에서 뭐라고 하다가 한국의 정치는 Korean politics is digital 그러면 우리 그거 놓치는데 디지털이니까 뭐예요? 0, 1, 0, 1 아니에요 둘, 뭐 아니면 도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반중 친미든지 친중반미든지 그러니까 정권을 누가 잡냐에 따라서 한국은 너를 뛰는 나라다 제가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핵무기 자체 보유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거 까딱 잘못하면 이재명이 손에 쥐어줘 혹은 그 다음에 이재명이보다 더 안 좋은 사람 손에 쥐어줄 거예요 큰일 나죠 그래서 이제 이게 깊게 침투돼 있다 이 소리인데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너무 재밌잖아요 한번 더 들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CCP infiltrated every layer of Korean political circle인가 political circle 그렇게 표현되죠 그러니까 한국 정치권의 모든 층위를 deliberately infiltrated 그러니까 CCP가 중국 공산당이 아주 용의주도하게 침투해 있다 그 소리죠 이 사람이 참 시원하게 말을 하죠 한국 정치권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사실 저는 그리고 여야 막론하고 또 정치권뿐만 아니라 금융권, 학계 이런 전문가 집단 이런 여러 곳에 결국은 굉장히 중국 공산당의 침투가 깊게 이루어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람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차이나 인사이트의 주장에 핵심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제가 파일을 잘못 다루다가 동영상으로 번역해서 했었는데 날라갔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사실은 이 사람이 한 말을 거의 그대로 옮긴 번역문입니다 제가 인용하고자 했던 그걸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위험에 처하면 경찰한테 달려간다 경찰을 싫어하더라도 또한 때때로 경찰에 대해 불평하더라도 한국도 이런 처지다 한국 경제는 무역에 크게 의존한다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에 의존해 왔다 중국에 대한 한국 경제의 의존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세계가 위기에 처한 지금 한국은 경찰, 즉 미국에 달려갈 수밖에 없다 아시아의 군사 갈등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특히 대만 해협의 긴장은 세계로 하여금 전쟁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느끼게 한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세계 경제는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되고 어떤 나라도 그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한국은 이 충격파를 최일선에서 맞을 수밖에 없는 나라이다 따라서 한국이 미국 편에 서지 않는다면 갈등이 폭발했을 때 치명적인 혹은 커다란 상처를 받게 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미국 편에 안 쓰면 너 죽을 거야 이 소리죠 이게 이제 레알 폴리틱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현실 정치, 현실 국제진정학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또 그런 감각을 잇다는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기억하시겠지만 그 레알 폴리틱의 대가라고 하는 미어샤머 교수 미국의 이번 대선, 작년 초에 대선 전국에서 1월 달인가에 그런 얘기를 했죠 한국이 그러니까 꼭 그렇게 표현을 안 했는데 결국 그 음이에요 한국이 이재명을 뽑으면 전쟁 불길에 휩싸일 것이다 결국 그 소리를 했어요 그때 으스스하더라고요 왜냐 이재명이 되면 미국 영향권 바깥으로 튀어나가게 되고 한국이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에서의 긴장 억제를 위한 노력을 안 하게 될 거고 그러면 북한이나 중국이 도발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혹은 북한이나 중국이 정권을 완전히 자기들 손아귀에 넣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이재명이 그 손아귀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북한, 중국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 판단을 하고 한국을 향해서 도발할 것이다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관점들이죠 그러니까 너희 안 죽기 싫으면 대통령 잘 뽑아 미어샤명은 그 소리를 한 거예요 이거는 그거보다 좀 더 적나라 하죠 말하자면 한국인들 너희가 말이야 저기 뭐야 중국과 깊게 연결돼 있고 중국과 비즈니스 하는 거 좋아하는지 알겠는데 니하오 니하오 짜이째 짜이째 하면서 돈 버는 거 좋아하는지 알겠는데 지금 세계가 다 중국과 척을 지고 지금 긴장이 높아져 가고 있거든 그런데 중국과 비즈니스 좋아한답시고 너희 중국 앞에서 잘못 얼찐거리다간 중간에 사선 크로스 파이어에 갇혀서 너희 거기로 가는 수 있어 인마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도 말하자면 이런 레알 폴리틱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많죠 일반인들 중에서도 많고 정치인 중에서도 많고 이 비슷한 얘기를 좀 유감스럽지만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했다라고 이 사람이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권 장관이랑 무슨 특별한 그런 게 있어서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인용을 했어요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이 China Insights가 권영세 장관 인용한 거를 However, Unification Minister 권영세, a close friend of the South Korean president disagrees with this idea On May 19, 2023, 권영세 used the analogy of the story of the bat in Aesop's fables to warn that if one walks a tightrope between the US and China with ambiguous attitudes and swaying from side to side one will eventually be abandoned by both sides and will not end up well 대한민국의 지금 어떤 지식인의 수준 또 일반 사람들의 그런 수준을 고려했을 때 권 장관처럼 표현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아쉽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국과 잘 지낼 수 있는데 혹은 우리가 중국과 비즈니스 하면 참 좋겠는데 미중 전쟁이 붙었으니까 우리가 편을 들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반중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이상해가지고 친중 바람이 들었던 거예요 우리는 생겨먹은 게 반중이에요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 한 그래서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우리는 꼭 편 늘고 싶지 않은데 세상이 이렇게 두 편이 갈라졌으니까 어쩔 수 있겠어 미국 편 들어야지 이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제가 차이나 인사이트도 당신 끝에 가서 이거 결론 잘못 내린 거다 또 권 장관님한테도 좀 아쉽다 왜 그것밖에 생각을 못하냐 아니다 우리가 생각을 대담하게 한번 바꿔보자 좀 제대로 진실을 직시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마치 미국은 멀쩡하고 일관된 입장을 취해왔는데 한국이 혼자서 중국과 바람이 났다가 이제 미중 전쟁이 붙으니까 뭐 머리 긁으면서 미국 편 들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마치 그런 식이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모든 일의 발단은 미국이죠 미중 화해를 시작을 한 게 1970년대고 미국의 중국 태우기가 1980년대에 시작됐고 미국이 미친 듯한 중국 사랑에 25년 동안 1990년서부터 25년 동안 빠져 있었죠 이게 이게 이 일의 모든 발단이 미국이에요 거기다가 그동안에 6.25 이후 한 70년 동안에 미국은 한국을 거의 잠재적 전범으로 취급을 해왔죠 이건 어디서 잘 드러나냐면 2021년에야 미사일 지침을 완전 해제를 했죠 77년도 미뤄나무 독기 사건이 있었을 때 아무 보보가 안 했고 포에벌로 납치 있었을 때 아무 보보가 안 했고 69년도 뭐 그런 거죠 천안함 아무 보복 못 하겠고 연평도 포격 아무 보복 못 하겠고 서해교전 보복 못 하겠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기본 전략이 뭐냐면 그동안에 분단을 통해 분단을 유지하면 북한이 미국과 중국 소련 혹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군사적 완충지대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이렇게 엮이기 싫으니까 그냥 분단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북한 애들이 싸가지 없도록 사나운 놈들인데 남한이 뭐 좀 얻어맞았다고 분기탱천 해갖고 북한 지협했다가 이게 불길이 선천지 사방으로 튀면 어떡하냐 남한 애들 저기 대한민국 애들 손발 묶어놔야지 묶어놔야지 그렇게 우리 70년을 컨트롤한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이거를 깊게 생각하면 뭐냐면 우리는 원천적인 반중인 거예요 원천적인 반전체주의고 본능적인 본질적인 우리는 뭐 아무 정치적 가치판단이 없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중국이랑 비즈니스하고 잘 살 수 있는데요 미중전쟁이 붙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있겠어요 미국 편 들어야지 이런 좀 척추도 불알도 없는 소리는 좀 그만 좀 하고 살자고 한 지막에 좀 생각 확 바꿔버려야 된다니까요 거기다가 미국이 지난 30년 동안 미국 유럽의 담론과 내러티브와 밈 이런 뭐 밈이라 그러면 이제 세월호 이런 노란 리본 같은 거 이런 걸 밈이라 그러지 어떤 상징으로서 뭘 이미지로서 뭐 하나 팍 강렬하게 전하는 거 이게 전부 4대 말살 해체주의에 깊게 오염이 돼 있었단 말이죠 젠더 말살 남녀 선구분 말살 역사 말살 진실 존중 말살 가치판단 말살 그럼 이게 한국으로 오면 어떻게 되냐면 종중 종북에게 종중 종북이 이 껍데기를 뒤집었어요 왜 이러면 4대 말살을 몰아붙이면 공화국이 약화되니까 사람들의 일반적인 도덕이 약화되면서 동시에 시민도덕 정치도덕도 같이 약화되니까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왜 국가가 내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물농장 가셔야지 국가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는 거지 행복을 보장할 수가 없죠 자유로운 개인에 의한 공화국에서는 근데 그렇게 국가에 대고 요구해야 마땅하다라고 전교조부터 세뇌하잖아 어렸을 때부터 이런 풍조랑 같은 거죠 즉 다시 말하자면 좌파 해체주의 이른바 진보라는 이름의 이른바 좌좀 해체주의를 종북 친북의 자기 껍데기로 둘러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동성애 색깔인 보라색을 통진당이 당기 색깔로 썼을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하는 거죠 뭐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뿌리가 깊게 돼 있어가지고 그게 환경운동이든 여성운동이든 무슨 운동이든 종중 종북을 비판하고 한 번도 안 나서죠 아랫부리가 같다는 얘기지 서로 동업관계 혹은 서로 위장포들론 관계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저는 무슨 여성단체 이러면 무서워 뒤에 막 시진핑 그림자 김일성 그림자가 어른거린 것 같아서 무섭다니까 저는 굉장히 무서워요 그런데 자 이게 상황이 이렇게 펼쳐져 있다고요 지금 상태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미국은 그럼 그동안 세월 동안 미국이나 유럽은 원론적인 가치와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는데 한국이 중국과 비즈니스한다고 한국이 중국으로 바람나서 갔다가 이제 미중전쟁 제대로 붙으니까 어쩔 수 없이 미국을 선택해야 생존할 수 있다 이거는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죠 차이나 인사이트 채널 만약에 이런 얘기는 어디 미 국무부 나이 서른쯤 된 설익은 애가 이런 보고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지 CIA의 한 서른쯤 된 대학이 나와가지고 이제 좀 굴러먹고 자기가 세 개정 세 둘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좀 좀 그 설익은 놈이 보고서 쓰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글쎄요 좀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반중을 하는 건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되찾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반중이에요 반중국 공산당이라고 한국이 태생적인 반중 전투민족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인이 2000년 역사 자체가 대륙 블랙홀이잖아요 저긴 중국당 먹겠다고 들어간 종종마다 하나같이 중국화돼서 저기에 그냥 빨려 들어가서 중국의 일부가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대륙 블랙홀로부터 한국인의 한국인다움 우리의 우리다움을 지켜서 발전시키겠다고 발버둥친 게 2000년 역사예요 우리가 그 2000년 역사라고요 그 역사 어디로 가겠어요 미친 듯이 팔만대장경 그거 새겨가지고 기막히게 공학적으로 디자인된 항원항습이 거의 유지되는 그런 수장고에 넣어서 그걸 천몇백년 넘도록 손상 안되게 유지해온 게 이런 생각이 왜 나겠어 왜 한글과 같은 걸 만들겠어 한글과 같은 걸 만들어서 나란 말쌈이 등극에 닳아라고 왜 언해를 붙이겠냐고요 이게 이거거든 2000년 역사 자체가 대륙 블랙홀로부터 우리의 우리다움을 지켜내서 발전시키고자 하던 그런 게임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6.25 때 저는 어렸을 때 들을 때 항상 중공군 똥자로라는 얘기를 듣고 살았어요 6.25 때 그 싸움했던 분들한테 6.25 때 32개월 동안 1950년 12월부터 53년 7월까지 주적이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은 윤 대통령도 가끔 얘기하고 미국도 얘기하잖아요 결국 김일성 영생교 및 그 핵미사일 도발의 배후가 중국이라는 걸 이제 다 우리가 느끼고 있다고 아 제가 뒤에서 끈당기고 있는 거구나 진픽이가 음 진픽이는 중국 공산당을 대변하는 애고 음 그런 거였구나 이 게임이 이 다 알아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야말로 미국의 중국사랑 타락 글로발리즘에 적응해서 사느라고 먹고 사느라고 진중을 왜유 바람을 핀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이제 세상이 다시 재위치로 돌아오니까 이제 반중이 본물처럼 터지는 거지 한국인에게 반중은 숨쉬기처럼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이게 운함 이승만 대통령이 1954년 7월에 미 상화합동의회 연설을 할 때 했던 말이 미국에 대한 경고거든 또라이 소리 들으면서 그 얘기한 거예요 그때 운함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죠 미국은 해군과 공군만 제공하십시오 우리가 대만과 함께 중국을 해방시켜 자유화하겠습니다 당연히 미국 안 한다는 거 알고서 하죠 그때 앉은 미국의 상화원들 다 자기 후배뻘 후배들 새카만 후배뻘인데 너희 앞으로 중국과 함부로 손잡고 화해하려고 그러지 마 그거를 경고한 거예요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중 끝났습니다 중국이 끝난지 몰라도 친중은 끝난 거예요 왜냐 한국인이 이제 이러한 정세는요 이게 이제 10년이고 15년 20년 가는데 중국을 이렇게 고립시켜서 대립하는 정세가 이런 정세는 한국인한테 자기의 본능을 깨워주는 거예요 우리 2000년 이상 된 경험을 깨워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반중은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